석유로 비행기를 미친듯이 뽑은건가? 다시 일로 보냈다니까 뭘 들었어요 진짜 뭐하는거에요 내가 다시 왔다고 내가 또 말했잖아 얘네 다시 왔네 그래 크게 좀 얘기해 크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몇천년은 사람들 귀가 잘 안들리지 보청이라도 해주던지 실무지라는 애가 이거 보풀도 못하고 아휴 답답해서 못살겠네 그럼 왔다갔다 하네 왜 왔다갔다 해 한군데 배치 좀 해놔 정신없이 하려고 했는데 짜증나네 인형이나 찍어 미래파지 뭐 다 안입고 좋다고 미래파? 이거 괜찮아 정여부대 정여부대 나쁘지않은데? 정여부대 하자 미래파는 정여부대 25%면은 장군 한명 있는거보다 더 나왕 그렇지 정여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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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면은 장군 한명 있는거보다 더 나왕 그렇지 정여부대 다행인게 그래도 저거에는 만족해 지금 국민들이 이념에는 만족해요 국민들이 이념에는 만족해요 국민들이 강한국가라 따라가는걸 좋아해요 정여부대 했어요 정여부대 강한국가라 따라가는걸 좋아하네 지금 조금만 더하면 우리 예카테리나도 잡는데 아 여기서 전쟁터지면 안되는데 전쟁터지면 뭐 헬싱계 먹어야지 먹어야지 없애버려 뭐 없애버려 지금 32만원 그냥 먹자 아 그냥 도시를 먹자고? 크라디네 지금 은근히 좀 은근히 좀 그래도 발전한 도시니까 응 11명이나 있어 지금 모태학보다 더 발전했어 무역인무 오우 릴란이 동맹이 됨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핵? 아 핵시키면 원래 핵이 있어야 된다고? 아 석유가 와서 핵이 계속 나오니까 아 석유가 와서 핵이 계속 나오니까 우린 저것만 만들어 그럼 대공포만 대공포 뭐야 또 던져게? 쟤네는 왜 저렇게 마리아 근데 지금 마리아가 엄청 세 마리아가 다 먹고 있어 부끄러움 오물 소초량이 왜 여기까지 와있어 그러게 어 얘네 동맹이야? 국경개방 했나봐 그런거 했나보다 됐다 아 진짜 동맹 동맹맺었나본데? 국경개방 해주고 그치? 국경개방해 줬네 저거 아 우리도 그럼 이거 해줘야 되나? 대본포? 비행을 먼저 해주고 아이 저거 몽골 몽골이랑 친해졌네 저거 아이 몽골이랑 왜 친해졌어? 야 비난하러 올 땐 언제고 저거 양아치네 저거 짜증난다 그래도 올라간데 올등해서 드디어 1보를 이겼어 그러네요 보병 먼저 찍고 가는게 좋겠다고? 제가 야욕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이제 이제서야 비행만 찍고 보병 가자 비행만 찍고 우리도 어차피 길은 많으니까 많이 배치해놓지 뭐 수헤덴이 지금 야욕을 보이고 있어 야욕을 올라가겠다 이거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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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점의 차이를 우리가 보여줄 때가 왔어 오오 적 스파이가 지금 적 스파이가 지금 뚝 떨어졌대 어디야? 어디가 떨어진거지? 오 케이프 타워? 소피아 소피아? 근데 우리꺼야? 괜찮아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은행 화물선 아 짜증나네 이거 하지도 못한다 우리 야 우리가해봐야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 갈 수 있는지 안 간지 그거 생각해봐도 다른 애한테 저걸 해야지 에휴 멍청한 놈들 오 평화 협상했네요 스페인 러시아를 기다렸어 아 이제 스페인과 싸우니까 모골에 힘먹고 우리 이런거 말고 방이조야 쟤야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였으면 좀 편했을텐데 그렇지 방이조약했는데 잘 안도와주더라고 방이조약이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저거 많이 했는데 한번도 도와준적이 없어 나는 한번도 어 그걸 받아본적이 없어 이거 괜찮다 이거 둘다 괜찮네 이거 됐다 되게 방이조약이 애매하더라고 솔직히 근데 한번도 도움을 받은적이 없어요 응 선전포고 당했는데 한번도 안도와줘 이거 누구였지?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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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증나 한번도 안돼 그래서 혹시 국경개방때문에 국경개방때문에 안도와줘 그냥 군사갔다가 다시 물렸어 디도 진짜 와 난 처음에 도와주신줄 알았어? 한대도 안째려 진짜 한쪽 절망 한쪽 들어갔다가 나가더라고 ㅋㅋㅋㅋ 뭐지 얘네 막 이러.. 짜증나 디도가 우리를 친건 아닌데 다른의가 칠 때 우리를 도와주진 않더라고 엄청 우리가 되게 친했거든 그치 디도 말말고 다른 데도 안도와줘 응 병행력을 미친듯이 다 걸었는데 진짜 그니까 아무도 안도와줘 아무도 양아치들이야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 멜버널링 유닛이 높잠한데 실패했어 다 때려먹어야 되네 숨차게 제발 이거 좀 풀어줘 너무하네 진짜 케이프타운도 뭐 없겠다 3천원이나 있네 우리에게 스파이를 보내지 마십시오 뭔소리야 뻔뻔한데 진짜 순정포구 해버려 진짜 오 한국모함 있어 몽골 한국모함 야 우리 바짝 쫓아오네 오 순식간에 쫓아왔어 몽골 몽골이 러시아를 비난했대 아 지금 보니깐 스웨데리나 동맹을 맺고 러시아랑 싸울 생각인거 같아요 느낌이 몽골이랑 스웨데리나 지금 동맹을 맺고 러시아랑 싸울 생각인거 같아요 예카테리나랑 예카테리나가 좀 약간 많이 오긴 했어 예카테리나 여기까지 후 봤어 좀 이쪽에 군사가 많이 모여있긴 하네 뭔가 싸울 생각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느낌인거래 그러니까 스웨덴이랑 딱 봐도 붙을 것 같아 지금 어우 이제야 1차 세계대전 뽑을 필요 없지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 국가정부 생산 경찰 때 경찰 때 다 해줘야돼 몽골 너무 잘 훔쳐 몽골 너무 잘 훔쳐 몽골 진짜 짜증나 아기네 아니 국정대방까지 너무 많았어 거절 몽골 몽골 따라지도 못하겠어 아 역시 묵영화된 국가의 말은 역시 뭔가 특기해 역시 1위 국가다운 야 갑자기 너무 야 너무 너무 빤다 너 야 1국의 왕의 추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 야 이게 다 외교야 외교 이게 무슨 외교야 함부로 시비거면 안 돼 1위 국가한테는 에휴 진짜 경찰서 저같아 대학 같은 것도 주어야겠다 골랐어요 대학 4원 할 거 많아 지금 과학부터 대학 대학 뭔가 우리 금요일 날은 안 지킨다? 뭐가? 저거를? 표를 안 지킨다? 아, 표? 금요일 날 2부 게임이 너무 생각없이 정했나봐 뭔가 하기가 꺼려져 뭐라고? 전쟁하자고? 안 돼, 안 돼 지금 우리 아직 전쟁의 때가 아니야 스웨덴이랑 싸우자 가지고 야, 그러지마 제발 스웨덴이랑 얘네랑 싸우면 그때 쳐도 늦지 않아 뒤통수를 쳐야지 뺏었죠 네네네, 이거 결국 뺏었어요 정햄만 뺏은 거 아니야, 도시 하나 날렸어 하나 터뜨려 버렸어 일이야 야, 가장 행복해 어, 못 오는구나 마이러스 9야 얘는 마이러스 3이야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나 컴퓨터 마이러스 한 거 우리 처음 보네 오, 비행 비행 완료했네요 비행 완료했네요 봉시 하나 다 없애버렸어, 우리가 또 보병 플라스틱 있으니까 여기 완성되면은 폭격기 폭격기 도입 정책 도입 아, 좋아 2단계 뭐 있나 보자 오 더보 하나도 행복이 3 증가 오, 좋은데? 행복이 2 증가 생산이 25% 증가하고 생산하는 전략장이 100% 증가 네 짱인데 오, 이것도 좋다 과학과 생략이 5만큼 증가? 어 모든 위대한 장군의 이동력이 3 아이고 유지비 줄었죠 나쁘지 않다 경찰국가 어, 뭐야 세상의 수단 난 이거 나도 그거 일단은 3차 북볼 때 실패했죠 3차 때 실패하고 4차 때 성공했어 심지어 여기 아래 있는 도시도 원래 얘네 거였는데 우리가 없애고 새로 지웠어요 우리가 없앤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게 없는 어, 이 패가 뭐 우리가 다 부숴놨는데 이 패가 부숴놨어 마지막에 쏙 들어와가지고 일을 두 번 시켰죠 응 원래는 하나 더 작살내려고 하다가 지금 어, 위에까지 작살내려고 하다가 역공 당해가지고 어, 일단은 평화 조합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평화 조합을 해버렸어요 메네드 프로젝트 했다고? 예카테리나가? 어 러시아 야 스페인, 일본을 길어 쟤는 뭐 갑자기 뭐야 인카도 지금 해폭탄 없는 것 같은데 어 메네드 프로젝트 아직 안 나왔거든 이건 수락해주자 대단하다 왜냐면 쟤네를 좀 봐야돼 어 간을 좀 봐야돼요 얘네는 어떻게 어쩌나 봐야돼 지금 여러분 이거 추천 네 추천 한번만 해주세요 쏘키야 유니폼였다 5번 했냐 오오 오오 오, 보경 자, 여기 폭격기 여기도 폭격기를 잠수함이나 이런거 만들어봤지? 여기에서 만들어봐야 여기 갈대도 없는데? 잠수함에야 죽어 멍청대리야 이거 잠수함에야 죽어 쟤는 치라고? 저거 왔다갔다하는데서 애들 저거 막으라 이건가 잠수함으로 시적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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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할게 없다 다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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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그래 대가를 치르게 됐고요 와봐 어디 한번 맞아 와봐 니들 꼴등 나가거든? 어 니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니들 막혀가지고 지금 어휴 어디한테 또 사주를 받고 좀 지나가라고 해 뭐야? 돈 좀 받았나보지? 저거 100% 사주받은거야 저거 어떤 빨라고 저거 으응 잘, 잘, 잘 해줄테니까 잘 해달라고 우리 뭐지 추장이 잉터 빠는거랑 똑같은거지 그렇지 나 순간 촌장이라고 말할뻔했다 촌장 추장의 느낌이 그정도밖에 안되는거지 지금 난 최소한 그래도 어, 함부로 시비를 걸잖아 다른 나라에 빨긴 빨아도 어, 촌장이라고 말할뻔했어 우리 추장을 내가 함부로 시비를 어? 나 맨날에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지않아 그냥 쟤만 그냥 빨아주는거지 어, 여기 석탄있네 오 이 한칸을 못가 알고있어야 100% 칠거야 쟤네 근데 몰라 지금 쟤네 러시아랑 싸우고있어 지금 러시아랑 지금 차이 안좋아 얘네랑 지금 몽골이랑 좀 같은편인데 러시아랑 지금 싸울 준비하고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잉카 잉카가 1위가거든 잉카랑 저거 맺었어 동맹맺어가지고 동맹도 맺었고 뭐지 방위조약도 맺었어 우어엄 5번 노하우부터 당귤 끝 장관 없어 어쩌라는거야? 도대체 그냥 할게 너무 많으면 우리 난 박물관 지을래 우리도 관광도 꽤 높아 걸자 하도 많이 박아나서 인중공기? 매우 유명해진대 불만 증가 어디가 제일 높은거야? 몽골이 제일 높아? 몽골이 좀 높네 몽골이 높다는거야? 몽골이 높다는거야? 몽골이 높다는거야? 런시아가 38 스네디 67 우리가 3등이네 스페인은 58 동률이네 몽골은 뭐했는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보기 어렵게 만들었어 진짜 내가 봤을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 근데 인터페이스를 일부러 복잡하게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정계 대상 맞추면 그래 아 300턴 이후에 영향이 간다고 나왔어? 어디에 나와? 이거 6000 6000 6000 6700 원래 관광은 처음서부터 그것때문에 한건 아니야 견제하려고 항상 정확하게 먹혀가지고 갑자기 끝났거든 우리 위대한 선지자 같은거 해가지고 저거 막 보낼까? 그러자 지금 3000이나 있는데? 종교전파나 하자 스웨덴 같은데 전파해 스웨덴 이미 믿고 있어 이런데 여기여기? 다 믿게 다 믿게 북풍에 바람교 북풍에 바람교를 스웨덴 다 전파해 대가를 쓰게 될거여 올라가 한번 와봐라 진짜 아 얘네 뭐 뭐지? 도시 하나에서 뽑아봐야 뭐가 있겠니 너희 교토밖에 없잖아 올라와봐 어디 평화협상 할게 나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관광을 올리는 이유가 상대방 관광을 막으려고 상대방의 문화승들을 방해하는거죠 어 단지 그정도 폭격 일단 관광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처음부터 저게 많았어야지 불가사이 이런거 잘 생각하고 잘 쳐야돼 상대방의 문화승들은 불가사이 같은 것들을 진짜 관광으로 승리하기 엄청 어렵겠다 불가사이를 미친듯이 지어야 돼요 진짜 아니면 뺏던지 전쟁이 가지고 남이 지은 거를 아 이거 진짜 지울 것도 없네 이제 관광 많이 한 국가를 전쟁으로 이겨야 되고 문화 승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컴퓨터들은 잘만 다 먹어치우니까 맞아 잘하더라 잘만 먹어치우니까 소피아에서 몽골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실패 오 좋아 아 저 몽골 없애버리고 싶네 진짜 앞사람 멜버른도 우리가 저거 친근해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서 4천원도 있고 테이프 타 북풍의 바람금 있게 해달라는데 응 그걸 보내려구요 우리 북풍의 바람금을 믿게 하라고 황대의 축가행은 끝났습니다 감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기고 그래야겠네 병원은 아니거든 독창도 인원 쓰는 그렇게 별로 늘리고 싶지 않아 차라리 이걸 해서 황금기를 빨리 가는게 나아 은이 필요하다 우리 굴 없어 여기는 귤이 필요하고 귤도 없거든 귤 지금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일본한테 한번 말 걸어볼까 거래를 해줄거 같은데 일본 별로 안 행복한 나라여가지고 아 뭐야 이미 거래했어 아 진짜 외교계관에서 한번 보죠 은은 누가 했나 하나 두개씩 갖고 있는줄 없나 은은 다 하나야 다 거래를 한건지 원래 하나밖에 없는건지 뭐해 다 적대적이야 두개빼고 왜 친밀함 친밀함 두개나 있는데 친밀함 가장 강력한 국가 두 국가 빼고 다 적대적이고 이사벨란 약해 아 이사벨란 약한가 아 그러네 다음 턴 됐다 보내자 턴 어렵다 10시인데 어떻게 할래 10시간? 아이저은 1시간 1시간 반을 할 수 있을까 인칸은 대체 어떻길래 나도 초강대국인지 모르겠어 아 인칸야 나도 모르겠어 쟤 도시학자가 한국같진 않은데 아니야 여기 위에도 있잖아 이것도 인칸거야? 아 아니네 아니야 얘네 여기만 이렇게 먹은거야 아 진짜? 뭘 이렇게 초강대국이 진짜 한번더 전쟁을 안하고 미친듯이 그냥 생각하려고 내정만 미친듯이 했구만 쟤네 뭐 때문에 그런거야 진짜 땅이 존나 내게? 아니 근데 그것도 별로 없던데 저런것도 별로 없던데 사치품 정찰이요 배 뽑아서 그니까 대체 뭐 뭘 했길래 사관학교 주체복 우리 진학혜리 우리 진학혜리 33표나 필요하다고? 예 아 잠수함 뽑아서 정찰? 아 잠수함 안걸려? 들어가도? 그래야겠구만 아니 아 아무튼 아 빙하 지어가지고 꼼꼼하게 정찰된다구요? 아 대가를 치게 됐구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 지금 헬신기야 같이 들어오면 큰일 나 생각 없이 말해 또 아니 막을 수 있어 난 널 믿어 아니 안 돼 무슨 소리야 널 믿는게 그거밖에 안된다 이거야 이거야 지금? 다른 나라는 못 들어가지? 역시 널 믿는게 그거밖에 안된다는건가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다른나라로 저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다른 나라 저게 돼 있어가지고 풍경이라 지금 플라스틱공합 아 이제 고병 원자로 가야되나? 아니면 레이더로 갈까? 폭격기? 레이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가야 이것도 갈 수 있으니까 대공 대공 포가 있어도 어쨌든 잡기 수월해지니까 그렇지 연구소 어 좋아 대상 아 돈 많이 주는데 보내야겠네 스토클로스 일단 보냈다 아까 하나 보냈어 스파이 1인만 나와있는 도시 스파이 하나 보냈으니까 아직 못보셨어 그렇지 스파이 그렇지 아 뭐야 이거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네 스파이 바다 타고 저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어디에서 오나 그랬었지? 다시 확인했어 케이프타워 보호약수 떼주자 저거 위에 있네 저거 위에 있네 응 케이프타워 북풍에 바르고 지금 세계동비하거든 스파이 우리나라가 성지야 지금 맞아 다 모송카포니로 모여야돼 여기 성지 있거든 성지 예루살렘 같은데 예루살렘 타이틀 타이틀 그래서 다들 얻고 싶어서 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아 예루살렘 뺏으려고 어 얘네들 얘네라도 좀 믿거든 핵싱키도 믿고 있어서 스파 스파 자 이 정도면 됐겠지? 다섯대나 했는데 설마 더 이상 안 들어오겠지? 가자 테이프타운 다음 턴 지금 쿠스코에 보내 있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 밑으로 뭐 있나 봐 그러니까 엄청 넓은가 본데? 우리는 분명히 땅을 저걸로 했는데 이상해 땅이 지금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웨덴과 일본이 유호관계래 아까 비난할 때 안 주고 진기스칸이 오늘 기수 공격한다고 진기스칸이 진짜 미쳤어? 우리 스파이가 알아낸 거 맞죠? 그게 별로 없는데? 뭐 없는데? 정말? 정말 그런거야? 여기 군사 좀 빼가지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대나 했어 우리 생산속도도 무지하게 빨라 지금 그러니깐 한턴이면 약 한 대씩 나와 얘네 다 시빌 터래 아 진짜 왜이러니? 얘네 오 오! 그래 싸워 저녁끼리 싸워 오! 파차쿠티가 아폴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대 오! 진짜 과학 승리? 파차쿠티 진짜 과학 승리 그럼 이제 우리는 돈을 퍼붓을 때가 됐다 4700원이나 있어 퍼붓자 퍼붓자 케이프타운 멜버론 좀 지금 멜버론도 원하고 지금 뭐? 멜버론은 일단 줄대 저기 본 적을 써 그러네 오! 약속도 해줘 크! 바로 오네 라싸 퍼붓타운 천원 나 미쳤어 쏟아 부어주마 오! 좋아 오! 좋아 초강대국이 됐네요 공립학교 높구나 질교 많아 공립학교 때 지어야 되고 정책 도입 잘 됐어 뭐 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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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